여러분 재밌어요? 네! 잘 지냈나요? 네! 잘 지냈나요? 네! 공부하느라 환불 죽겠죠? 네! 봄이 있으면 다 음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꿈 있나요? 네! 어휴 빈약한데? 아악! 답이다! 꿈이 없는 사람이야 손심하게 손 잠깐 이렇게 오 쉣! 어휴 이렇게 많이 나와 자 꿈이 없어도 돼요? 근데? 행복한 삶을 살려고 꿈을 꿔야겠죠? 네! 여러분 공부는 시작 둘째시고 아악! 아악! 내가 원하는 삶 이런걸 그리길 바래요 알겠죠? 네! 오늘 못 끝나니까 이런 뭐 생각할 필요 없는데 오늘 끝나고 다 놀고 한번 고민하시길 어... 다음 노래는 자스빈인데요 어... 오늘 여러분의 특별히 저희가 핸드폰 라이트입니다 네!